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작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파일에 사원 현황 예제 시트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교재에서 출제 유형 첫 번째 예제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예제 시트에서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신입사원 입력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신입사원 현황이란 데이터 표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사원 입력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겁니다. 하시는 방법은 위쪽에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하셔서요. 컨트롤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원 입력 버튼을 편집 상태로 만드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코드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신입사원 입력 폼이 보였으면 합니다라고 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폼의 이름은 신입사원 입력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점 입력하신 다음에 보여주세요 라고 입력하는 것은 쇼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닫기 한 번만 눌러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누르셔서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시고 사원 입력 버튼 누르면 화면에 신입사원 입력 폼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연습해 보셨고요. 두 번째 현재 시티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폼이 나왔을 때 부서명에 현재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부서명에 총무부, 인사부, 영업부, 전산부, 관리부가 연결되어서 폼을 딱 띄었을 때 부서명에 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문제입니다. 출제 유형 두 번째가요. 현재 작업하는 폼을 한번 닫아보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신 다음 왼쪽에서요. 프로젝트 탐색기가 혹시나 없으시다면 보기에 가셔서 프로젝트 탐색기를 클릭하시면 보이십니다. 보기에 가셔서 프로젝트 탐색기 클릭하셔서 화면에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신입사원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가셔서 저는 현재 폼이 초기화 되었을 때 폼을 딱 띄었을 때 보였으면 합니다라고 개체에서는 유저 폼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오른쪽 프로젝트에서는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신입사원 입력 폼에서요. 선택하고 화면에서 올라갔을 때 문제에서 봤더니 잠깐 창을 닫아 볼게요. 사원 입력 버튼에 부서명이라는 이 콤보 상자에다 연결할 겁니다. 콤보 상자에다. CNB 부서명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폼 초기화 작업에 CNB 부서명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컨트롤 이름을 먼저 입력하시고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로우 소스라고 입력합니다. 행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실 데이터는 H3부터 H7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작업하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닫으시고요. 사원 입력 클릭하시면 폼이 나오죠. 부서명을 클릭하시면 데이터가 연결되어서 총무부터 관리부까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출제 유형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현재 신입사원 입력 폼에서 폼을 딱 초기화 했을 때요. 데이터도 연결되지만 입사일자에 오늘 날짜가 표시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의 컨트롤 이름은 txt 입사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 현재 작업하던 유저 폼 이니셜라이저 아래에다가요. txt 입사일자에 우리는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트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사원 입력하면 오늘 날짜가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출제 유형 네 번째입니다. 현재 폼에서요. 데이터를 부서명을 선택하고 사원명을 입력하고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cmd 사원 입력이라는 컨트롤 이름이 교재에 나와 있고요. 이걸 클릭하면 부서명에서 선택한 거와 그 다음 사원명 txt 사원명에서 입력한 거와 txt 입사일자에 있는 데이터가 현재 왼쪽에 있는 b3부터 시작하는 표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기준세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표는 b3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b3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세워보면 하나입니다. 위쪽에 신입사원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오른쪽에도 데이터가 있는데요. 아니, 바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 행의 데이터가 있다면 연결된 행으로 인식을 하지만 이 행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요. 연결된 행은 오로지 하나로만 카운트를 할 거고요. 연결된 행의 개수를 셌더니 하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 포메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한다면 4행부터 데이터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위쪽에 두 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더하기 2 하면 어, 3이네요. 우리는 4행에다가 새롭게 줄을 바꿀 수 있도록 플러스 1을 하면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언제 쓸 거냐면 이따가 프로시더 안에서 내용에 들어갈 겁니다.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에다가 아, 4가 아니죠. 다시 한 번요.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에다가 플러스, 연결되지 않는 데이터 두 개와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면 됩니다. 새롭게 입력한 행은 1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결된 행의 개수 1은 컴퓨터가 기억을 해서 플러스 1을 할 거고요. 그래서 4행의 데이터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 번 작업을 하실 거고요. 부서명의 데이터는 B행에다가 입력을 해야 합니다. B행은 지금 화면에서 잠깐 A열이 안 보이네요. B행은 아, B열은 1, 2, 3, 4 라고요. 열의 번호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라고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요. 우리는 CMD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CMD 사원 입력 제가 이거를 폼을 좀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개체의 신입사원 입력 폼에 사원 입력 폼이 이름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CMD 사원 입력으로 문제를 좀 수정을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개체에서는 CMD 사원 입력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 CMD 사원 입력을 클릭하면 우리는 엑셀 시트에 폼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합니다. 라는 프로세저를 작성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입력하려면요. 행과 열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셀즈라는 게 셀을 얘기하는데 셀의 행과 그 다음에 열에 해당한 값이 필요하고요. 여기에다가 CMD 우리 부서명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또는 CMB 아니 TXT 사용자가 입력한 사원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TXT 입사일자에 입력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값이라고 value라고 넣으면 값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세일즈 행렬 라고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아까 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부서명은 두 번째에 입력할 겁니다. B열에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2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원명은 세 번째 C열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열의 위치가 3이 되고요. 그 다음 입사일자는 D열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4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이라는 값이 행이라는 데이터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마다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이라는 값을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입력할 행이라고 한글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입력할 행이라고 한글로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i라는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i라는 변수는 이따가 여기에다가 행 대신에 i라는 값을 쓰겠습니다. 라는 사용할 변수 하나를 행 대신에 쓸 변수입니다. i 그럼 i라는 변수는 어떤 걸 기억할 거냐면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셀이 있었죠. range b3셀을 기준으로 b3셀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 loss 그 다음에 count 하겠습니다. b3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아까 몇 개였냐면 하나였습니다. 하나에다가 플러스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가 두 개 두 개 행이 있었죠. a열과 b열 1행과 2행 근데 1행의 데이터가 제목이 있는데요. 하지만 2행의 데이터가 없으면 a와 1과 2는 연결된 행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 행을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입력할 행 플러스 1을 하는데 2 더하기 1보다는 3이라고 입력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여기까지 입력하면요. 행이라는 변수는 i가 기억하고 있고 i는 b3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이렇게 세웠더니 하나였고 그리고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두 개와 새롭게 입력할 행을 도해서 플러스 3을 했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사원 입력 클릭하신 다음에 부서명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사원명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원 입력 버튼 누르면 네 부서명에 선택한 값은 i라는 변수에서 구한 행의 위치에 두 번째 열 b열에 세 번째 열 c열에 네 번째 열 d열에 사원명 입사일자까지 데이터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참고로 교재에서는 어? 위쪽에요. d-i-m-i as integer 라고 있는데 이건 뭘까요? 컴퓨터한테 저는 행을 기억할 i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싶은데요. 이 i라는 변수는 정수 형식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컴퓨터한테 선언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i라는 변수를 정수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선언해주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안 하신다고 해서 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입력하는 프로시죠. 출제 유형 4번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내용 가서요. 출제 유형 다섯 번째 아까 폼에서요. 종료 버튼 눌렀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폼이 닫혀야 되는데 출제 유형 다섯 번째 에서는 종료 버튼을 누르면 폼 화면이 화면과 메모리에서 사라지도록 프로시절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 개체에 가서 CMD 종료를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이걸 클릭하면 언노드 미 라고 입력합니다. 현재 폼을 닫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사원 입력 폼 나왔을 때 종료 누르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 여섯 번째 사원 현황 예제에서요. 만약에 데이터를 하나 입력하면 입력한 데이터는 글꼬리 바탕체 굵게 변경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절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시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원 현황 예제 시트에서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제 작성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현재 작업하는 시트의 워크시트가 워크시트가 어 바뀌는 거죠. 어떻게 체인지 됐을 때 워크시트의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면 워크시트의 내용이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가 바뀌겠죠. 그래서 바뀌었을 때 저희는 안쪽에 입력된 데이터를 타겟이라고 합니다. 타겟의 폰트의 네임은 문제에서 바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탕체 바탕체라고 입력하시고요. 어 타겟 제가 스펠링이 틀렸네요. 타겟 개자가 스펠링이 틀려서 온 것 같고요. 다시 타겟의 폰트의 볼드 굵게가 굵게를 쓰니까 추르 값을 넣겠습니다. 추르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공통적인 게 타겟이 계속 들어가요. 이렇게 두 줄로 쓰셔도 되고요. 책에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위드 타겟이라고 입력하고요. 아래쪽에 굳이 타겟을 두 번 쓰지 않고 점 폰트라고만 하겠다. 라고 타겟을 생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위드를 구문을 사용했으니까 윤드 위드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어느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타겟을 두 번 쓰셔도 되고요. 저는 타겟을 한 번만 위에 쓰고 안쪽에 작업하는 내용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위드 구문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고요. 다시 데이터를 하나 입력을 더 해볼까요?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이름 그 다음에 사원 입력 클릭하면 새롭게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체인지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바탕체 그 다음에 구입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료 버튼 한번 누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출제 유형 여섯 번째 예제였고요. 다시 출제형 7번을 봤더니 현재 사원현황 예제 시트에서 다른 시트에서 작업하다가 사원현황 예제 시트를 클릭하면 H2셀에 부서명이 입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시트가 활성화됐을 때 액티베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됐을 때 H2셀에 부서명이 입력되도록 프로시트를 작성하라.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현재 사원현황 예제 시트에 개체는 워크시트고요. 활성화했을 때 액티베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H2셀에다가 부서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창 한번 닫아보시고요. 다른 시트에 갔다가요. 사원현황 예제를 활성화했을 때 H2셀에 부서명이 입력되고요. 또 하나 체인지된 타겟에 대해서는 바탕체 굵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의 여덟 번째입니다. 이제 시트를 좀 옮겨서요. 사원 등록 예제 시트에서 수강 등록 버튼 데이터 폼도 연결되어 있네요. 등록 버튼을 클릭했던 하면 접수 코드도 로우 소스라는 데이터로 데이터 연결되어 있고요. 선택했을 때 접수자도 입력하고 계열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입력하기 위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아까 행을 기억할 변수가 필요하죠. 임의로 I라는 변수를 사용한다. I라는 변수는 기준 셀이 데이터가 B2셀 접수자라고 입력되어 있으니까 B2셀을 기준으로 A2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와 바로 이게 표 1이라고 입력되어 있네요. 연결된 행의 개수라고 해서 두 개가 더해질 거고요. 연결되지 않은 행의 개수는 없습니다. 1행부터 2행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새롭게 입력할 행만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자는 AR이니까 열의 번호는 1, 2, 3, 4, 5, 6 라고 열의 번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우선 앞에서 배우셨던 내용까지만 작업을 해보고 추가적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강 등록에서 접수 코드를 선택하면 코드 접수자 접수자는 입력하겠죠? 접수자가 AR이니까 1번이 되겠고요. 수강 계열은 B열 2번일 거고요. 접수 코드는 3번일 거고요. 감옥과 그 다음에 감옥 강사와 수강료는 조금 있다가 작성을 할까요? 우선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우리는 폼에서 수강 등록 등록 폼을 선택을 하면 각각의 개체에 대한 이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 창을 통해서 접수 코드는 C 접수 코드구나 얘는 T 접수자구나 얘는 T 수강 계열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제시된 컨트롤 이름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문제 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오셔서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 각각 클릭하셔서 개체의 컨트롤의 이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개체의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요 위쪽에서 개체에서 C 등록이라는 개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프로시저에서 클릭이라는 프로시저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리 좀 작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C 접수 코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접수 코드를 선택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띄워주겠다. 다시 접수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까 접수자 성명을 선택하세요 라는 내용 프로시저가 미리 좀 작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 아래쪽에 이제 등록할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I라는 변수 예를 들어서 아까 셀즈 엑셀에다 데이터를 입력한다면 행과 뭐가 필요하다 열이 필요하다 행과 열이 필요하고 여기에 첫 번째 이름이었죠. 이름이었으니까 컨트롤의 이름은 T 접수자입니다. 라고 아까 확인을 했고요. 접수자 마찬가지로 행과 열의 두 번째 이열에다가는 T 수강계열에서 입력한 수강계열에서 입력한 값을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값을 value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열 세 번째 접수코드도 내가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C 접수코드 까지만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행과 열의 위치를 지정하는데 열은 T 접수자는 A열에 입력할 거니까 1이 되고요. 수강계열은 두 번째에 입력할 거니까 B열에 입력할 거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C 접수코드는 세 번째 C열에 입력할 거니까 3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행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건데 행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I라는 변수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임의로 만든 거고요. I 대신에 A를 쓰셔도 되고요. B를 쓰셔도 되고요. 사용자가 임의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행의 위치를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I라는 변수는 range 기준셀이 A2셀이었습니다. A2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리저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된 행의 개수가 1행과 2행 두 개였죠. 그럼 새롭게 입력할 행만 더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우리는 행의 행과 열의 위치도 기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컨트롤에 입력한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창을 닫아보시고요. 되는지 볼까요? 접수 코드 선택했고요. 접수자 입력했고요. 그리고 나서 수강 계열 1개월 그 상태 듣고 등록 버튼 눌렀더니 접수자 수강 계열 접수 코드 입력되죠. 오른쪽에 이제 감옥과 감옥 강서와 수강료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이게 이제 폼을 통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참조표에서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해야 됩니다. 참조표에 가서 사용자가 C 접수 코드에서요. A100을 선택하면요.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요. 사용자가 이런 콤보 상자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첫 번째 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첫 번째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컴퓨터가 기억을 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이 0입니다. 두 번째 선택하면 1입니다. 세 번째 선택하면 2, 3, 4, 5, 6, 7 해서 첫 번째 0부터 시작해서 쭉 선택할 때마다 일식 증가하면서 값을 반환시킵니다. 0이라는 값으로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겠죠. 나는 A100이란 데이터는 첫 번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 0이라는 값을 반환해 주는데 반환해 주는 데이터에 100이 7번째 행에 있습니다. 플러스 7을 하면 실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플러스 7을 하고요.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는 감옥과 감옥 강사와 수강료입니다. 월 수강료를 찾아와야 되는데 A열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아 9번이 감옥이구나 10번이 감옥 강사구나 11번이 월 수강료구나 라고 열의 본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행의 본호는 아까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서 구하는 값에다가 또하기 7을 하면 행의 본호를 구할 수 있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에 우리가 선택한 접수 코드에 감옥과 감옥 강사와 수강료를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서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요. 여기다 하나를 더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사용자가 이걸 해볼까요?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데이터를 저 입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네 번째 D열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E열과 여섯 번째 이 다음 F열이죠. F열의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거냐면 여기에는 엑셀에서 데이터를 찾아오는 겁니다. 엑셀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온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행과 열의 위치값이 필요합니다. 행과 열의 위치값이 필요하는데 행과 열의 위치값을 아까 열이요. 아홉 번째가 뭐라 그랬죠? 감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열 번째가 감옥 강사 열 한 번째가 수강료였습니다. 월 수강료 이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엑셀 시트에서 찾아올 행의 위치값을 구할 또 하나의 변수가 필요합니다. i로라는 변수를 쓰겠습니다. 여기 참조표에서 찾아올 행의 위치를 제가 임의로 참조할 행이라고 i로라는 변수를 쓰겠습니다. 임의로 만든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i로라는 거는 참조표에서 찾아올 행의 위치입니다. 이 행의 위치는 사용자가 c 접수 코드에서 뭔가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값의 위치값을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에서 반환을 시켜줍니다. 첫 번째 선택하면 0 두 번째 선택하면 1이라고 나왔죠. 첫 번째 데이터가 일곱 번째 행에 있었습니다. 0 더하기 7을 할 수 있도록 플러스 7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행의 위치값은 i로우가 기억을 해서 첫 번째 선택하면 7행의 아홉 번째 열의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값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작성한 거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작성한 거 한번 지워보고 다시 접수 코드 첫 번째 1번 이름 입력 하고요. 수강 개월을 하나로 선택하고 등록 하면 맞게 됐죠? 이름 코드 감옥 잘 찾아왔습니다. 수강료는 사실 월 수강료만 가져왔어요. 만약에 2개월 하고 싶습니다. 등록하면요. 수강료는 두 달이면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그냥 11만원 월 수강료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수강료 월 수강료에 있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작업 말고도 여기에 개월을 곱해가지고 표시를 했으면 합니다. 작업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시는 방법은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여기 수강료에다가 곱하기 셀즈 i,2에 수강개월을 입력한 데이터를 곱해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다시 한번 닫아보고요. 수강 등록에 가서 하나를 선택하고 이름도 입력해보고 그리고 수강개월에다가 3개월 이라고 입력하고 등록하면 이제는 국사일이 당한 값이 10만원인데 곱하기 3을 했더니 30만원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참조표의 데이터를 찾아올 때 참조표에 찾아올 데이터 행의 위치를 저는 임의로 i,0라는 변주 사용했고요. 열의 위치는 카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복잡한 작업하셨죠? 출제형 여덟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이제 출제형 아홉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예제 시트 클릭하시고요. 보험 조회라고 클릭하면요. 보험 종류가 로우 소스라는 데이터로 소스 속성을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건강 저축 보험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콤보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했을 때 조회 버튼 누르면 월 납입액 납부 총액 이자 총액 나왔으면 합니다. 앞에서 했던 문제를 활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했을 때 선택한 값의 위치를 반환해주는 게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첫 번째 선택하면 0이다. 그러면 건강 저축 보험을 찾아가려면 3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야겠구나 라고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에다가 플러스 3을 하면 건강 저축 보험에 행에 위칠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고요. 원래 라비백의 데이터는 비열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행과 열이 교차한 데이터를 반대로 컨트롤에 표시해주는 겁니다. 각각의 컨트롤에 대해서 이름은 문제에 나와있고요. 혹시나 문제에 안 나와있다면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폼을 선택을 하시고요. 폼 양식 폼을 선택하고 ECMB 종류구나 TXT 월 라비백 이구나 라고 각각의 선택한 컨트롤에 대한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조회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하지 않으면 보험 종류를 반드시 선택하세요. 라고 미리 작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우리가 아까 CNB 종류에서 선택한 값을 위치 값을 기억해주는 속성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라고 했고요. 첫 번째 선택하면 0이라고 했으니까 3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플러스 3을 했습니다. 플러스를 안 넣었네요. 플러스 3. 그걸 누구한테 기억을 시켜야 되죠? i. row라는 값 변수에 기억을 시켜야 됩니다. i. row는 리스트 인덱스 통해서 구하는 값에 플러스 3을 하겠습니다. 보통은 세일즈 해서 이렇게 값을 표시를 했습니다. i. 로 콤마 두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음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폼에다가 보여줄 때는 보여줄 텍스트 컨트롤의 이름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월라백 입니다. 라고 해서 월라백의 컨트롤에 다가 세일즈 i. 로 콤마 두 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이름이 납부 총액에 해당한 컨트롤에 다가는 납부 총액에 해당한 컨트롤에 다가는 세 번째 C열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txt 이자 총액에 다가는 D열에 있는 데이터를 네 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하신 다음에 보험 조회 가서 첫 번째 건강 저축 보험 조회 했더니 납부 총액 이랑 월라비백 납부 총액 이자 총액 나왔고요. 주택 저축 보험 선택하면 주택 저축 에 해당한 데이터 그 다음에 목돈 마련 보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하고 조회 보험